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 서울시가 이들에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판로개척을 도와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. 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. 모두가 힘들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. 상인들은 확산세에 따라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점점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두렵기만 합니다. 서울시가 이같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시는 먼저 소상공인 제품을 시 공공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몰,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을 열었습니다. 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잠재적인 소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사, 출연기관, 학교, 복지시설 등 7천여 개가 넘는 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한 해에 소비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구매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.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해 공공기관은 전용 사이트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시는 또 전담 컨설턴트 50명을 배치한 상담센터도 함께 열어 온라인 시스템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온라인 기술을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.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을 시작했습니다. 많게는 13%에 이르던 배달중개수수료를 2% 이하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. 참여하는 16개 민간 배달앱 업체들도 사실상 독과점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들이어서 배달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수수료가 많게는 약 10%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중소 배달앱사가 안정적으로 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착한 배달앱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. 코로나19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더 빨리 안정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.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.